교육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재 개편안부터 교육부 중심의 유보 통합 방안까지 앞으로 굵직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오늘 교육부 업무 보고는 박순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하는 방식으로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재 개편은 오는 2025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 연도에 7, 8세 아동의 입학이 겹치는 만큼 출생월을 기준으로 7세 아동의 25%씩 4년에 걸쳐 진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흐지부지 됐던 유보 통합도 본격 추진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를 교육부가 맡아 인력과 예산 등 정비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꾸려지는 유보 통합 추진단에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자격과 처우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존치와 외고 폐지 전환 방안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합니다. 표지 평가로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시행하도록 해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내년 신설됩니다. 향후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 각각 1만 명을 대상으로 세정부 교육 방향에 대한 대규모 수요 조사를 실시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